안녕하세요 영등포학습관 여러분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파닉스 클래스를 함께 하고 있는 신디입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지만 우리가 영상이 모두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첫 시간에는 알파벳 소리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자음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음을 뺀 그렇죠 알파벳 A, E, I, O, U 모음을 뺀 자음의 소리들만 연습을 했는데요 잘 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약간 스트리밍이 좀 잘 안 돼서 잘 못 보셨던 분들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아마 그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네 우리가 항상 복습 리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본 수업을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날에 배웠던 퀴즈들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시간 동안 좀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업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1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건 여러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채팅방이고요 옆에 채팅방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글을 쓰시면서 문장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에 맨 앞부분을 적으셔도 괜찮고요 또 단어에 어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파트이고요 우리가 제가 채팅 오늘부터 16회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채팅 열심히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 누가 이렇게 열심히 적고 계시구나 수업시간 끝날 때까지 잘 하시는구나 다섯 분을 제가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상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에게는 상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뷰 먼저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입니다 피 피아노 피아노 첫 번째 시작되는 소리는 우리 그렇죠 그렇죠 파 파 피아노 파 파 피아노 라고 했죠? 파 파 펜 펜 약간 입을 옆으로 하면서 우리가 좀 말을 해야 되겠죠? 펜 펜 똑같이 파 파 입술 두 개가 세게 부딪히죠? 펌, 펌, 피아노, I'm sorry,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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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 펌입니다. 우리 프라이펌, 그렇죠? 프라이드 펌, 펌이라고 얘기하죠?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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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봤던 우리 펌과, 그렇죠? 지금 방금 봤던 펌은 약간의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발음기어를 봐도 얘는 에, 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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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해 볼까요?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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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프라이펌은 입을 약간 위아래로 벌리면서 우리가 펌, 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펌, 펌, 잘하셨어요. 자, 휴는 우리는 어떤 소리 난다고 했었죠? 그렇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코어, 코어, 이런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 코어, 코인, 코어, 코어, 코인, 이런 소리가 난다고 했죠? 코어, 코어, 코인,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자, 그리고, 어, 코어, 코어, 퀘스천, 그렇죠? 코어, 코어, 퀘스천, 이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만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단어도 눈을 콕콕 누르면서 외워주세요. 코어, 코어, 퀘스천, 퀘스천, 발음해 볼까요? 코어, 코어, 퀘스천, 코어, 퀘스천, 그렇죠? 코어, 코어, 그렇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네요. 퀘스, 그렇죠? 코어, 코어, 퀘스, 코어, 코어, 퀘스,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 P부터 지금 Z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R입니다. R에는 어떤 소리가 났냐면, er, er, 그렇죠? 혀를 그냥 안쪽으로 잡아당긴다고 했어요. 구부리거나 말지 않고, rabbit, rabbit, 발음해 볼까요? rabbit, rabbit, 그렇죠?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ring, ring, 그렇죠? 종이 울린다, 또 우리가 ring이지만, 반지, ring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ring, 그렇죠? 자, ribbon, ribbon이네요. 그렇죠? ribbon, 그렇죠? er, er, ribbon, er, er, ribbon, 그렇죠? ribbon, 그렇죠? 똑같이 R 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s, s, sun, s, s, sun, 그렇죠? 어떤 소리? S 소리 똑같이 나는데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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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s라고 발음하지 않고, s, s, 그렇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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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sun, 같이 말해볼까요? sun, 그렇죠? s, s, 발음 먼저 하시고, 뭐 때문에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snake, snake, s, s, snake, s, snake, do you like snake? 뱀 좋아하세요?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s, s, sun, 그렇죠? s, s, oh, sorry. 자, s, star, 그렇죠? star, 그렇죠? s, s, star, 이렇게 소리 납니다. 그렇죠? 자, t로 넘어왔습니다. t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맞아요. t, 그대로 소리가 나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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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발음기호처럼 저렇게 가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저걸 소리로 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t, t, 그래서 tree, tree,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t, t, 똑같이 t로 시작하니까, t, t, 조금 세게 내줄까요? t, t, truck, t, t, truck,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나면 되겠어요. t, t, truck, 그렇죠? 자, tent입니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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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여행 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TENT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T까지 했고요. V 왔어요. 그런데 알파벳 B하고는 발음이 달라요. B는 B, B. 그렇죠? 우리 BANANER, BANANER. 알파벳 B는 우리가 입술을 살짝 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V, V. 그렇죠? 입술을 살짝 물고 우리가 간질간질해야 돼요. VIOLIN, VIOLIN.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V, V 똑같이 VASE, VASE. 그렇죠? 우리 입술을 살짝 물고 VASE, VASE.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자, V 똑같이 V, V. 좀 큰 차죠?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 좀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차는 우리가 VAN, VAN. 그렇죠? 입술을 살짝 물면서 얘기해 주세요. VAN, VAN. 그렇죠? 우리가 소리도 내고 있고 채팅에 글씨들도 쓰고 있지만 소리를 바깥으로 자꾸 내쉬면서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입 꼭 다물고 연습하시면 눈으로만 그냥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발음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AN, VAN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입니다. W는 어떤 소리가 나죠? 워, 워. 그렇죠? 워, 워.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water, water. 그렇죠? water. 물. 우리가 water.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워, 워, 워치. 워, 워, 워치. 손목시계네요. 워치. 워치라는 건 손목시계인데 다른 뜻도 있어요. 모든 다른 단어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손목시계. 먼저 봤습니다. 워치. 그러면 벽에 있는 벽시계는 영어로 볼까요? 네. 벽시계는 영어로 볼까요? 적어주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적어.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렇죠? 벽시계는 우리가?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클러크. 그렇죠? 클러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클러크. 클러크. 그렇죠? 벽에 있는 시계는 우리가 클러크라고 하고요. 우리가 손목에 차는 시계는 워치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자, 워치.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워치. 그 다음 우리 W. 워, 워. 그렇죠? 윈터. 윈터. 그렇죠? 윈터. 워, 워. 윈터. 그래서 겨울 읽겠습니다. 자, X로 가겠습니다. X 원래 앞에 나와서 우리가 X-ray라고도 읽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단어를 읽을 때 얘를 그냥 우리가 X-ray. 그렇죠? 이렇게 X-ray. 그렇죠? X-ray.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X.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음, X-ray. 이렇게 단어도 있고요. 스펠링이 대문자가 써졌어요. 자, X-ra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그렇죠. 자일로폰이라는 거. 혹시 단어 아시나요? 자일로폰. 그렇죠? 자일로폰.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앞에 X가 와서 X, 앞에 와서 X라고 말을 하거나 자일로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단어는 그 소리가 아니고 뒤에 오면서 X, X, X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렇죠? box, box. 그렇죠? X, X, box. X, X, box. 그렇죠? 윽, 윽, 윽. 다시 발음해 볼까요? box.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렇죠? X, X 해줘요. 그래서 X, X 하면서 발음은? 그렇죠. X, X, X. fix. fix. 그렇죠? 뭘 고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fix했어, 뭘 고정했어 라는 말도 되고요. 고치다 라는 단어 fix. fix. 그렇죠? 여행 갈 거 나는 fix해놨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자, 뭔가 고정시키다, 뭔가 고치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fix. 쓸 수 있어요. 자, six입니다. six. 숫자. six도 마찬가지. 뒤에 X가 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X가 오니까 똑같이. 그렇죠? 제가 한번 줄을 쳐볼까요? 똑같이 뒤에 우리 X, X가 오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크스, 크스.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크스, 크스.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six. 그렇죠? 또 아까 뭐 있었죠? 그쵸? box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쓰는 읽어볼까요? fox. 그렇죠? fox. 우리 앞에 단어에 나왔었어요. fox. 그렇죠? 자, 여기 단어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까요? 자, why로 왔네요. why. 이어, 이어. 그렇죠? 이어, 이어. 이어트. 이어, 이어. 이어트. 그렇죠? 요트인데 우리가 이어, 이어.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이어트. 네. 네. 맞아요. 자, 이어트.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J는 있지만, J 우리 쥬, 쥬 라고 했지만 저렇게 나왔을 때 발음 기호 안에 쓰는데요. 그 쥬, 쥬 소리가 아니고 이어, 이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발음 기호도 모양을 봐가면서 우리가 여, 여, 요거트. 요거트. 그렇죠? 요구르트.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요거트. 요거트. 그렇죠? 우리 요즘엔 요거트 이렇게 써놓는데 한글은 우리가 다 글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어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 끊어서 말하는 음절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붙여서 하나의 소리를 낼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 거,트 가 아니고 요거트. 골트. 다시 한 번 발음해 볼까요? 요거트. 그렇죠?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Z예요.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이고요. Z입니다. Z는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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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우리가 뒤에 쥬이 소리인데 Z는 발음 기호 모양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는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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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를 담으시고 혀가 그 이 있는 쪽까지 가까이 와요. 그래서 간질간질 할 거예요.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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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동물원. 우리가 애니멀 파크라는 말도 쓰지만 동물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Z로, 쥬, 쥬로, 그렇죠? 우리 제로, 제로 라고도 할 수 있지만 Z로, 이렇게 발음해 볼까요? 다시 한 번 Z로, 그렇죠? 자, 알파벳 단어 우리 앞에만 써주셔도 되고요. 채팅방에 쥬, 발음하면서 Z만 적으셔도 되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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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씩 말하면서 쓰셔도 한 번만 쓰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우리 ZIPER ZIPER 그렇죠 우리 ZIPER 라는 말이 영어였어요 우리는 한국말로도 우리가 ZIPER 라고 쓰죠 Z 그런데 발음이 약간 달라요 Z 그렇죠 P가 두 개 있지만 소리는 한 번만 낸다고 했어요 ZIPER ZIPER 그렇죠 ZIPER PER 안하고 ZIPER ZIPER 그렇죠 R 뒤에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참 많았어요 한번 봐두면 좋겠죠 ZIPER 까지 했습니다 잘하셨구요 네 앞에 배웠던 P부터 Z 까지 우리가 지금 복습을 해봤는데요 우리 노래로 한번 A부터 Z 까지 우리 파닉스 노래 있었죠 우리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알파벳 S는 star 였었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 단어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P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었죠? 우리 P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볼까요? P 그렇죠? P-P-P-I-A-N-O 그렇죠? P-P-P-I-A-N-O 그렇죠? 자 그러면 Q로 시작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Q 그렇죠? Q-Q-Q-E-N-O 그렇죠? Q-Q-E-N-O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했을 때 앞글자가 발음을 생각할 때 그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자, QR, R은 뭐가 떠올릴까요? Rabbit, 좋습니다. Rabbit, 그렇죠. Ribbon, Ribbon도 있었고요. Rabbit, Rabbit. 조금 빠른가요? 채팅방에 단어를 치기에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해주세요. 자, S를 해볼까요? S. Star, 그렇죠. Star 할 수 있습니다. Star, good. Sun도 있었고요. Sun. T. T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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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Tiger, Tiger, Tree, 그렇죠. 우리 배웠던 단어들을 자꾸 생각해 주세요. 자, U. 네, V 해볼까요? U는 우리가 모음이니까 빼고 V, V, Violin, 그렇죠. Van도 있었네요. Van, 그렇죠. W, W. 소리내면서 꼭 밖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Watch, Watch. Water, Water. 도 있었네요. 그렇죠. X. 그렇죠. X-ray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로 가면 Box. Box. 이렇게 소리 냈던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Y. Y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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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rd. 그렇죠. 이런 소리들이 났습니다. 그렇죠. And. Z. Z는. 그렇죠. Zebra. 그렇죠. Zipper. Zipper.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쭉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알파벳 A부터 Z까지 중에 숏바울. 우리가 좀 빼놨던 단어들 있죠. 알파벳 A, E, I, O, U. 그렇죠. 자, 알파벳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할 때 모음이라고 했어요. A, E, I, O, U.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단 모음, 짧은 모음 숏바울이지만 A부터 E, I를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A와 E, I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두 개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숏바울 A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 E, I 세 개를 하기로 했죠. 자, 숏바울 A, A 뒤에 N이 붙어 있네요. N은 어떠한 소나 쓰죠? N, N, A, N, A, A, A는 A, A 이런 소리가 나요. 만약에 제가 발음기호를 적어본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A, A 그렇죠. A, A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이 모양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런 소리 입을 약간 위아래로 벌리면서 A, A, N, N 그렇죠. N인데요. 글자 뒤에 앞에 어떤 글자가 오냐 따라서 또 모양이 바꿔지겠죠. 그렇죠. CAN, C, C, CAN. 어,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됐지? 자, C하고 우리 A, N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좀 해 볼게요. C, A, N이 있는데 우리가 N, N 그런데 C는 무슨 소리가 났죠? C, C, C 그렇죠. C, N, CAN. C, N, CAN. 발음해 볼까요? C, N, CAN. 그렇죠. C, N, CAN. 그렇죠. 우리가 자음이 나오고요. 우리가 모음이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자음이 나오는 그 모양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가볼게요. 네. 오, 그 다음 글자 가볼게요. 자, 똑같이 A, N 그렇죠. 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A, N이 같이 온다. 그럼 우리가 N, N 그렇죠. N이라고 발음을 하고 앞에 어떤 글자가 왔냐면 M이 왔네요. M은 무슨 소리가 나죠? M, M 그렇죠. 어떻게 읽을까요? M, N. 알파벳으로 한번 써볼까요? 단어도 써볼까요? M, A, N 한 번씩 써보세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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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렇죠. M, N, M, N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N이 아니고요. 그 다음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A, T는 어떤 소리였죠? T, T 그렇죠. A는 우리가 이런 소리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A, T 그렇죠. T는 T, T 소리가 나니까 A, T, A, T 그렇죠. 앞에 어떤 거가 오냐면 똑같이 또 C가 왔네요. 클. 그렇죠. 크, A, T, T, Até, Cat, Cg아서 말해볼까요? Cat, 고양이라는 거죠. Cat, 그렇죠. 영어는 이렇게 사이에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소리를 다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AT, AT 연결해서 앞에. Cat, Ca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at, at, rat. 그렇죠? 알파벳 r이 왔어요. r은 r니까 rat, rat, rat. 발음 다시 한번. rat. 알파벳을 우리가 채팅방에도 한번 써보세요. r, a, t, rat, ra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rat. 그렇죠? 자, 그 다음 at, 또 at가 왔어요. 앞에, 어, 그 다음 at네요. at. 제가 하나를 더 넣어놨나 봐요. 그렇죠? at 아니고요. 이번엔 am입니다. am. 뒤에 m이 왔어요. 그럼 m은 음, 음. 근데 끝날 때 음, 음. 이렇게 끝나게 돼요. 엠, 엠. 그렇죠? 엠. 발음 한번 해볼까요? 엠. 그렇죠? 자, 엠. 어, 알파벳 채팅방에 엠 쓰셔도 돼요. 좋아요. 지금 a가 들어가는 숏바울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엠. 그렇죠? 자, 앞에 h가 왔네요. h는 우리 무슨 소리 나죠? 그렇죠? 흐흐, 하하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햄, 흐, 엠. 그렇죠? 이어서 쭉 읽어주면 되겠어요. 흐, 엠. 햄. 다시 한번. 햄. 맞습니다. 자, 똑같이 em, em이네요. 방금 우리 시작할 때 n, n, at, at, em, em. 지금 하고 있어요. 세 개째네요. a는 그대로 있고요. 뒤에 무엇이 왔어요? 그렇죠? 모음소리 l, 우리 m이 왔네요. m. 뭔데 끝에 오니까 m. 그렇죠? m. 자, 앞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 단어는? 그렇죠? j가 왔어요. j는 어떤 소리가 나죠? j, j, 그렇죠? j, em, j, em, j, em.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j, j, em이 아니고요. j, j, em, 이렇게 소리 내셔야 돼요. 그렇죠? j, em. 자, AP가 왔네요. 뒤에 AM, 그리고 AT, AM 다음에 이번에 A 뒤에 P가 왔어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숏바울 연습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자, AP, A는 A, P는 P. 그렇죠. A는 우리가 모음이지만 모음소리 중에서도 이건 긴 소리가 낼 때도 있고요. 짧은 소리 낼 때도 있는데 우린 지금 숏바울만 먼저 연습하고 있어요. A가 얻을 때는 다른 소리를 내는데, 여기선 계속 똑같이 A, A. 어떤 모양이었냐면, 그렇죠. 이런 소리가 있을 때 우리가 A, 짧게 내주시면 돼요. A, A, 짧게 내주고 있어요. 짧게, AP였죠. A, A, P, AP, AP, AP. 그렇죠. AP, 이렇게 딱 끝에, AP, 이렇게 되면 되겠죠. AP, AP. AP, 자, 그럼 앞에 뭐가 올까 볼까요? C가 왔네요. C는 무슨 소리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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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렇죠. 계속해서 입으로 소리를 내줘야 돼요. K, K, 그렇죠. K, AP, K, AP. 그렇죠. 이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CAP, 그렇죠. CAP,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잘하셨습니다. CAP, CAP 무슨 뭐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 챙이 달린 모자를 우리가 CAP, CAP,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또 APP, APP. 그래서 똑같이 A, P, 똑같이 그들이 멈춰있네요. 자, 앞에 글자 넣어볼까요? M이 들어왔습니다. M, 아까도 나왔었어요. M은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M, M. 그렇죠. 그래서 M, APP. 그러면 MAP. 그렇죠. MAP. MAP. 지도를 말할 때 우리가 MAP. 그렇죠. 무슨 MAP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도 우리가 MAP, MAP이라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A 뒤에 D가 나오네요. 자, A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그렇죠. 숏파워 A는 A, A. 이런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A, A. 그래서 뒤에 N가 오니까 AD, AD.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AD, AD. AD, 그렇죠. AD, 길게 나는 게 아니라 AD, AD. 이렇게 짧게 나고 있어요. 자, 앞에 P가 왔습니다. P. 자, 뭘까요? PAD. 네, 앞에 P가 왔어요. 그래서 PAD, PAD. PAD는 뭘까요? 그렇죠? PAD는 언더 보호대 같은 걸 말할 수도 있고요. 뭔가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 위에 대는 PAD, PA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PAD. 자, 그 다음 글자 AD 그대로 멈춰있죠. AD, AD. S가 왔어요. S는 SS.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SAD, SAD.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나면 되겠습니다. SAD. 그렇게 소리가 나겠죠? SAD. S을픈. 그렇죠?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가 SAD 단어입니다. 자, AG가 왔네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A는 A, A. 그렇죠. A, A. G는 G.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배웠던 자음소리도 같이 기억해서 그 두 개를 같이 합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AG. AG. 그렇죠? AG.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BAG. B, 앞에 B가 왔어요. B는 B. B. 그래서 BAG. BAG. 그래서 뒤에 G를 세게 내지는 않아요. 세게 소리를 내지는 않고. EG. EG. 하는데 B. EG. 합쳐지니까. BAG. BAG. 이렇게 난다고 했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똑같이 EG. EG. 숏바울 A 하고 있어요. EG. TAG. TAG. 그렇죠? 뭔가 붙여주는 우리가 TAG. 이름표.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고요. TAG. TAG. 그렇죠?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다 이해가 되시죠? 앞글자가 있는 소리만 우리가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어들이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 A가 오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만약에 A가 없으면, 그렇죠? A가 없으면 TG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TG.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운데 우리 모음이 오면서, 제가 지울게요. 가운데 모음이 오면서 A가 오면서 같이 TAG. TAG.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TAG.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숏바울 E로 가네요. 앞에 A 했던 거 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쓰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는 지금 자음 소리를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A라는 얘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냐면, 에, 에, 이런 소리가 났어요. 뒤에서, 그래서 A 뒤에 N이 오면, N, N. 그래서 우리가 캔, 캔, 뭐 이런 단어도 있었고요. 자, A 뒤에 우리가 T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읽는다고요? AT, AT, 그렇죠? 그러면 고양이, CAT, 크, AT, CAT. AT, 알파벳에 아,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앞에 우리 2회, 3회 때의 자음 소리를 자꾸 들어서 외워줘야 돼요. 그렇죠? 아, C는 크 라고 했었어. T는 티라고 했었지. 그 사이에 A가 오니까, 크, 에, 트, 그렇죠? 소리가 크, 에, 트,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크, 에, 트, 그렇죠? 한 글자씩 떼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우리가 소리 낼 때는 같이 붙여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AT, AT, 캔트. 그렇죠? AT, AT, 캔트. 이렇게도 날 수 있겠죠? A, 우리 아까 또, 그렇죠? A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AD, 그렇죠? AD, 자, 그럼 D 안 나왔다는 단어예요? D, AD,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D는 D, D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A는 A, D도 D, D, A, D,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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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 DAD. 그렇죠? 아빠, 그렇죠? 아버지 얘기할 때, DAD,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N 그러니까 우리가, CAN, CAN. AT는 AT, AT. CAT, CAT. 그렇죠? AD 하니까, DAD, DAD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거 말고도 또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또 뭐가 있었죠? A, G도 있었네요. 그렇죠? A, G. 자, 그럼 A, G 뭐가 있었죠? 단어? TAG, TAG, 그렇죠? 뭐 이름표 같은 거, 뭔가 상표 붙이는 거, 그리고 TAG. 우리가 뭔가 붙이는 거, 위에 붙이는 거, 우리가 TAG라고 했어요. 자, AM도 있었어요. AM. 읽어볼까요? JAM, 그렇죠? Z, M, JAM, JAM. 자, 세 개 다 지금 보니까 알파벳이 세 개 들어가면서 소리 내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AD, AM에서 다섯 가지 우리가 쭉 했을 거고요. AN, 그리고 AT, AM. 어, AP 안 했네요. 우리 AP 한 번 더 할까요? 자, AP, 여섯 개니까 AP. AP는 어떻게 됐죠? APP, APP, 그렇죠? 그래서 CAP, CAP,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엔 알파벳 우리, 그렇죠? 자, E, 알파벳 E의 모음소리는 어떤 소리를 날까? 자, 알파벳 E의 이 소리는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얘의 그 발음 기호는 그냥 그대로 이 소리를 내요. 자, 알파벳 E는 A, A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자, 그래서 A는 A, A, T는 T, T. 그래서 AT, AT. 너무 길게 AT가 아니라 짧은 우리가 모음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SHOT, BOWL, 짧은 소리 내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짧게 자꾸 소리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T, AT. 자, 그럼 앞에 무슨 불자가 왔냐면, N이 왔어요. N은 무슨 소리를 내죠? N, N, 그렇죠? N, N. 그래서 NET, NET,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겠죠? N, AT, NET, NET. 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AT, AT. 다른 단어가 또 있겠네요? 앞에 V가 왔습니다. V. V는 무슨 소리 나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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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입술 살짝 여기 간질간질 해야 돼요. V, AT, 그래서 VET, VET, 그렇죠? VET, 발음해 볼까요? VET, VET, VET는 수의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VET, VET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NET는, 그렇죠? 그물을 말했었고요. 자, A, E, N이 나왔네요. E는 A, N은 N, N, N. 그렇죠? 입이 약간 다물어지죠? N, 그런데 저는 N이 아니고, M이 아니고, N, N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앞에 다른 단어가 오겠죠? 다른 알파벳이 왔어요. H가 왔네요. HAN, HAN. 우리 닭을 말할 때 우리가 HAN, 치킨 말고. 네, HAN, HAN입니다. 그래서 H, 우리 H, H 똑같이 소리 내주고요. 앤 해서 핸, 핸 그렇죠? 암탉, 우리가 수탉, 암탉이 있죠? 암탉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핸, 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앤 그대로입니다. 이 앤은 무슨 소리요? 앤, 앤.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계속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서 읽고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서 귀로 내 소리를 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입 꼭 다물고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앤, 앤 그렇죠? 펜, 펜 그렇죠? 펌, 펌. 우리 피 그렇죠? 펌, 펌. 이 단어 나왔었어요. 그렇죠? 피 할 때 나왔던 단어죠? 펌, 펌 그렇죠? 펌, 앤. 그래서 펜, 펜. 우리 글씨 쓸 때 쓰는 볼펜. 우리가 펜, 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쥐 나왔습니다. 이와 쥐 그렇죠? 이는 앤, 쥐는 액. 그렇죠? 그러면 액, 액.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앤이 왔어요. 앤은? 럴럴러, 랄랄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랄랄라 할 때 혀 윗니, 혀 뒤쪽에, 혀가 가서 이렇게 치게 되죠? 그게 앤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랄랄라. 그렇죠? 래그, 래그. 그렇죠? 래그. 그렇죠? 래그.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어? 에그였는데요. 제가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에그인데, 우리가 쥐가 두 개일 경우에 소리는 한 번만 낸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음 소리가, 자음에 같은 글자가 두 개가 나오면 소리는 한 번만 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에그, 에그인데, 뒤에 쥐가 하나 더 있는 글자는 우리 달걀이겠죠? 달걀, 에그, 에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네요. 아이. 자, 아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하고 올까요? 잠시만요. 자, 아까 우리가 A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 번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E로 했던 거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갈게요. E는 우리가 옆으로 에, 에 소리가 난다고 했고요. A는 우리가 에, 에 입을 약간 위아래로, 그렇죠? 소리가 나서 발음 기호가 완전히 모양이 달랐어요. 그래서 에, 에 했을 때 우리가 에트, 에트, 그렇죠? 에트, 발음 해볼까요? 에트, 그래서 나트, 나트, 그렇죠? 우리가 그물, 그렇죠? 이런 것들으로, 나트, 그렇죠? 나트, 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 엔도 나왔었네요. 이, 엔, 그러면? 어떻게요? 에, 은, 그렇죠? 에, 은, 그래서 어떤 단어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펜, 펜, 그렇죠? 펜, 그렇죠? 펄, 에, 은,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 글자들. 우리 이제 읽을 수 있어요. 펄, 에, 은, 이렇게 순서대로 소리내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소리를 따로 펄, 에, 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펄, 엔, 펜, 펜, 이렇게 이어서 소리를 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쥐도 나왔었네요. 이, 쥐, 그렇죠? 이, 쥐, 어, 오, 이, 쥐 나왔어요. 이, 쥐, 그렇죠? 방금 했던 거, 에그, 에그, 그렇죠? 자, 이렇게 소리나는 거 해봤습니다. 에, 은 조금 더 많이 해봤고요. 아, 이제 이런 규칙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음이 나오고, 모음이 나오고, 자음이 나오죠. 항상 자음들 사이에 모음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여기 글씨 안에 만약에 갑자기 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는트 이렇게 읽을까요? 는트, 이상하죠? 는트 이렇게 읽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음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넷, 넷, 그렇죠? 그 다음은 펜, 펜, 마지막 글자는 에그, 에그, 그렇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로 가볼게요. 오늘은 아이까지 할 건데요. 자, A, E, I, 아, 우리가 배웠던 알파벳의 이름을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자음 소리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S는 S, T는 T, K는 K, 그렇죠? 아, 그리고 또 B는 V, P는 퍼, Q는 코어,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단어가, 산화의 소리가, 그 알파벳의 소리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과 3과를 보면서 자음 소리를 자꾸 외워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단어가 나올 때 자음하고 모음 소리를 섞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걸 연습하고 있는 첫 시간입니다. 쇼파오. 자, 쇼파오 그 I, P, I는 우리가 짧은 소리 그냥 바로 자, 그러면 I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나왔네요. I에 제가 발음 기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봤더니 I는 이런 소리를 내요. 네, 알파벳 I랑도 좀 모양이 비슷하게 나는데 짧은 소리일 때 I처럼 이렇게 점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저런 정도 모양을 보통 쓰게 되는데요. 소리는 E, E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E와 P가 만났네요. E, E, P는 어떤 소리가 났죠? 그렇죠? 입술 두 개 부딪히면 좀 세게 났죠? 퍼, 퍼, 입, 입, 그렇죠? 그렇죠? 뒤에 올 때는요. P가 시작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읍, 읍,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입, 입. 앞에 어떤 글자가 왔을까요? L이 왔네요. L은? 롤롤롤, 롤롤, 입. 립, 립. 그렇죠? 립. 그렇죠? 입술 얘기할 때 우리가 립, 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립. 자, 그 다음 글자 볼까요? I, P가 나왔네요. I, P 똑같이. 이, 그렇죠? 입, 입. 그렇죠? 그러면 립, 립, 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떼어내다, 이렇게 뜯어내다, 아니면 고기를 좀 찢어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립, 립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IT가 있네요. IT. 어, 그런데 I, P까지 했어요. 립, 립. 그렇고요. I, T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발음은 이, 이. T는? 그렇죠? 이트, 이트.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앞에 글자가 오면 히트. 그렇죠? 히트, 히트. 그렇죠? 그렇게 소리 내주면 되겠죠? 히트. 히트는 뭔가를 치다, 뭔가를 넘어가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히트, 히트. 그렇죠? 자, 이트, 이트. 소리 읽는 거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자, S는? 그렇죠? 자, 앞에 S가 왔으니까 소리, S는? 스, 스.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스, 이트. 그래서 시트, 시트. 어디 앉다,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시트, 시트. 그래서 우리가 시트다운 할 때 단어 하시죠? 시트, 시트. 발음 다시 한 번. 시트, 시트. 그렇죠? 자, I, T가 왔고요. 지금은 I, B가 왔습니다. E, B가 왔으면 B는 무슨 소리요? B, B, B.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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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그렇죠? 거의 뒤를 B 세게 내진 않아요. 살짝, 읍, 읍,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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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B, B라고 하면, 애기들 그, B, B라고 하면, 애기들 앞에 그 턱받이를 우리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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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입, 그 다음, 립, 립, 아까 립, 립, 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립, 립, 우리가 먹는 갈비, 그렇죠? 우리 바베큐 립,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립, 갈비, 갈비를 말할 때 우리가 립이라고 합니다. 갈비뼈, 립,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I, E가 나왔네요. E, 거기에 우리가 E, T가 나왔으니까, D, 그렇죠? E, D, E, D, KID, KID, 우리가 아이들, 그렇죠? 어린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KIDS, KIDS. 뒤에 S까지 쓰면서 우리가 KIDS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KID, KID, 그렇죠? 이렇게 읽었고요. 자, E, D, E, D, 그렇죠? E, D, 그 앞에도 L이 왔네요. L, LEAD, LEAD, 그렇죠? L이 왔어요. 자, 우리 뚜껑 같은 걸 얘기할 때 우리가 LEAD, LEAD,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E, G, 그렇죠? 알파벳 I와 G가 왔어요. 그럼 어떤 소리요? E, G, 그렇죠? 우리 저처럼 E, G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알파벳을 읽은 거고요. 그렇죠? E, G, E, G.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단어, 혹시 E, G, E, G. 그 앞에 D, G, D, G, 그렇죠? D, D, E, G, 그렇죠? D, E, G, D, G. 그러면 뭔가 땅을 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D, G라고 해요. 땅을 파는 거, 어딜 깊이 파는 거, 무언가를 깊이 파고드는 거, D, G라고 할 수 있어요. 자, E, G, E, G, 그렇죠? P, G, P, G, 그렇죠? 우리가 돼지라고 할 때 P, G, 그렇죠? 이 단어 P, P, E, G, 다시 한 번 P, E, G, 그렇죠? P, G, P, G,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I, N, I, N, I, N은 E, N, 그렇죠? 자, I, N, I, N, 그렇죠? 어디 안에? 라는 말일도 있는데요. I, N, 소리 먼저 좀 집중할게요. I, N, 그렇죠? 자, 앞에 무슨 글자가 오냐면 그렇죠, B가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죠? 그렇죠, B, I, N, B, N, B, N 쓰레기통을 얘기할 때 우리가 B, N 해요. Tress, B, N, 그렇죠? 쓰레기통, B, N,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W가 왔네요. W는 무슨 소리가 나죠? 그렇죠,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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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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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래서 우리가 lip 입술 얘기할 때 lip도 있었구요 it 어떻게 순위하죠? it 그렇죠 sit sit 그렇죠 앉다 sit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b 도 있었네요 입 그렇죠 그렇죠 rib 그렇죠 갈비뼈 갈비 할 때 rip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단어들은 쭉 봤을 때 a 그쵸 e i 인데 이네 친구들이 an 을 만나거나 am 을 만나거나 at 를 만나면서 어떤 소리를 내구요 그 앞에 c 가 오면 그렇죠 c a t 그러면 c at cat cat 그렇죠 이렇게 자음이 오구요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는 그런 순서대로 된 단어들 이렇게 세 글자로 된 단어들 지금 많이 봤습니다 자 너무너무 잘 하셨구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파닉스 복습을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소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웠던 소리 a e i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e i 인데 제가 만약에 크 아 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크 아 트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채팅방에다가 적어주시면 많이 맞추는 신분이 누군가 또 볼 수도 있고요 어 같이 한번 어 저도 답을 쓸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쓰면서 저보다 조금 더 빠르게 속도 있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같이 지금 퀴즈방으로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래에 지금 우리가 네모난 그쵸 네모난 네 지금 아래에 네모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했을 때 자음 그리고 모음 그리고 자음 제가 줄여서 쓴 거구요 컨스런트 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자음이란 말이구요 바오 그게 모음이란 말입니다 뭐 그 단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구요 컨스런트 바오 컨스런트 해서 자음 모음 자음 순서로 된 세 글자의 단어들을 우리가 봤어요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음을 이야기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한번 적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소리는 can 이렇게 납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들어갈까요 can can은 뭐죠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쵸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can도 우리가 ca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리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듣고 채팅방에 써 주시는 거예요 세 글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어가 세 개만 쓰는 거니까 채팅방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카액이란 단어고요 카액이 세 개를 나눠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c-a-t 발음 한번 다시 해볼까요 c-a-t 잘하셨어요 can't can't 아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오늘 이제 첫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단어들 우리가 알파벳을 합치면서 소리내는 거 첫 시간에 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 먼저 자꾸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쇼파오 그 다음 소리되겠어요 제가 잘 듣고 해보세요 c-a-m-ham c-a-m-ham 네 어떻게 소리 날까요 네 단어를 적어주세요 네 단어를 적어주셔야 제가 그 다음 답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좀 적어볼까요 네 자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c-a-p c-a-p 그렇죠 우리가 야구 모자 뭐 챙 달린 모자 앞에만 이렇게 있는 모자도 우리가 c-a-p 햇빛을 가리는 모자를 c-a-p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단어 s-a-t s-a-d 죄송해요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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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듣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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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저 뭐, 보여드릴 뻔했어요. net, n, at, net. 발음도 같이 해볼까요? net, n, at, net. 그렇죠? N, E, T. net, net. 잘하셨어요? net. 자, p, n, pen, pen, p, n, pen. 맞아요. 펜, 펜, 우리 볼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egg, E, G, O, 소리 날 뻔했어요. egg, egg, 그렇죠? egg, 그렇죠. 두 번 쓰는 건데 한 번만 소리 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죠, egg, egg, 이렇게 소리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u, e, p. 그렇죠? rip, rip. 뭔가 이렇게 뜯어내다. 그렇죠? 뜯겨지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그렇죠? rip, rip. 그렇죠? up, up. 뒤에 피는 이런 소리가 나죠? 자, hint, sorry, hit, hit. h, i, t. hit. 뭔가를 치다. 그렇죠? 공을 치다 할 때 우리가 hit 할 수 있어요. 그렇죠? 8. 그렇죠. 채팅방에 우리가 단어 써주셔야 돼요. h, i, t. hit. hit.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r.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개 남았어요. 네 개. 자, rib. rib. 그렇죠? rib. rib. 거의 이런 소리가 나고요. 르, i, b. 르, i, b. 맞습니다. 우리가 rip. 그렇죠? rip 할 때 그 단어죠? rip. 자, 그다음. kid. kid. 그렇죠? 아이들 할 때 kid. kid. 자, 그다음 단어입니다. pig. per, i, g. pig. pig. 그렇죠? pig. pig. 이렇게 소리가 난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win. win. 그렇죠? win. 워, 이, n. win. 그렇죠? wi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모든 파트들을 다 해봤는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단어를 쓰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cat, cat 라든지 이렇게 단어들을 썼는데 오늘은 이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 복습할 때 퀴즈처럼 우리가 소리 듣고 cat 그러면 cat 쓰시는 거고 그렇죠? hit 그러면 hit 쓰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기셔도 되고요. 채팅방에 오늘 막 쓰지 열심히 쓰신 분들 제가 체크했다가 꼭 선물 들을 때 어떤 분이 오늘도 잘 못할, 오늘은 또 처음이어서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들 제가 꼭 여러분들 다섯 분을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맛있는 사탕을 드리는 것처럼 선물을 제가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여러 개 볼 수 있고 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저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파니스 클래스 오늘 우리 모음 해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뒷부분 제가 복습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수업할 때는 똑같아요. 뒤에 먼저 앞에, 뒤에 먼저 배웠던 것들 복습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야 될 내용들을 같이 또 공부해보고 마지막에 끝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아셨던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또 영상도 보시면 좋고요. 직접 한번 단어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써보는 것도 공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니스 클래스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같이 만나고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가기 전에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